김태균 선수 김태균 선수의 밀어내기 1타점 1타점 밀어내기 볼렛으로 또 울 것 같으셨는데 큰 한방 기대해보겠습니다 저거 바깥쪽 스트라이크 변하고 변하고 좋았어요 김태균 선수 지금 제대로 노렸는데요 스윙입니다 하나 노린다 태균형 큰 거 이용원 선수도 자신이 살아나고 있네요 지금 잘 거둬냈습니다 산한다 오늘 크린업 기대가 너무 되거든요 4번 타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형 선수가 4안타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 3안타거든요 2번 타서 분명히 욕심낼 거예요 пож해서 길게 넷 Lo booty pinch nin p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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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n pin pin And pin 't 저시이니가 준비했거든요. 저시이니. 저시이니 떠났거든요. 김태균입니다. 나는 순간. 우리 서류대 초대가 가만히 있었어요. 김태균. 대단합니다. 역시 김태균.